네 돈 버는 프로덕션 이야기 게임 개발 준비를 위한 질문 게임메이커 이연핀 입니다 프로젝트 구상 관련된 열두 번째 질문 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의 상업적 요소는 사실 이 프로젝트는 제가 봤을 땐 또 강조하지만 굉장히 그 논리적이고 조금 추론적이기도 약간 좀 철학적이기도 하고 어떤 사고방식에 대한 그리고 근본적 질문을 많이 던지면 던질수록 저는 그 프로젝트가 더 날카로워지고 유저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쓸데없이 뭐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뭐 나는 행복한가 게임에 집졌던 내용은 아니지만 나는 왜 사는가 나의 하루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순간은 언제인가 나에겐 진짜 진정한 친구가 있는가 나는 언제 가장 그 기쁨을 느끼는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되게 원초적이면서 뭐 나의 꿈은 진짜 무엇인가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 혹은 내가 돈 벌 수 있다고 생각되는 건 무엇이냐 돈이 나한테 정말 중요한 거 맞느냐 여러 가지 뭐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원초적 질문들 그런 질문과 똑같다고 봅니다 게임에 상업적 요소가 정말 있느냐 수많은 게임들이 나오는데 항상 강조하지만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냥 높은 게 아니라 훨씬 높고요 그냥 스쳐지라 하면서 묻히는 게임들이 훨씬 많은데 그건 왜 그러냐면 재미없어서 그래요 상업적 요소가 없기 때문에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인 거죠 게임 자체가 저는 그런 믿음은 있습니다 게임이라는 것 혹은 영화도 어떤 웹툰이든 어떤 소설도 물론 이제 약간 이제 노출도가 좀 떨어지는 것들은 마케팅이라는 부가적 변수가 좀 크게 좀 좌우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요즘처럼 뭐랄까 유튜브라든지 그 수많은 미디어 글로벌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컨텐츠가 순식간에 퀄리티가 있다면 순식간에 공유되고 알려지는 상황을 미루어 본다면 지금은 굉장히 좋은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거라면 사실은 저는 사람들을 다 알아본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든 뭐든 그러니까 정말 재밌다 와닿는 게 있다 그러면 대박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런 요소는 약간은 진리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설사 이게 뭐 메이저 영화사에서 제작한 것이 아니고 좀 어리버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짜임새가 명확하고 설득력 있고 확 와닿고 공감되고 그리고 어떤 몰입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건 반드시 입소문이 납니다 게임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상업적으로 대박난다 엄청난 성공한다라는 건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프로젝트는 그 스튜디오에는 다음을 기약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인정받으면서 대박은 아닐지 영정 어느 정도의 결과치를 내게 됩니다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박은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건 천운이 따라야 돼요 노력한다고 되는 영역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대박은 정말 엄청난 성공 성공이라는 게 뭐 한두 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스타일도 정말 대행하고 원래 돈 만든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거고 정말 밑바닥부터 기어 올라와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 중간에 어느 지점에 수많은 케이스에 성공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을 단원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죠 성공이라는 식으로 심플리파이 할 게 따로 있는 거죠 심플리파이가 안 되는 걸 심플리 하는 것처럼 무마한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러니 그거에 대한 판단은 각자에게 맡기고 중요한 건 그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을 어느 정도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박은 천운이 따른다고 봐요 정말 저도 천운이 있어야 된다 노력한다고 되는 건 사실 좀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중박은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 베이스의 처절함과 준비 지비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났을 때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해서 이제 대박나는 거지 뭐 준비도 안 되고 허접한데 대박난다 그런 케이스는 사기 쳐서 되는 게 딱히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리고 설사 잠깐 단기적으로는 훅 할 수는 있지만 금세 뭔가 빠지죠 물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사기성 짙은 형태로 하더라도 초기 유입되는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잠깐만 땡겨서 돈을 벌어도 이제 좀 어느 정도 그 상황이 되긴 하나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불명예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제기를 할 수 있는 쉬운 상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상업적 요소나 성공이라는 부분도 좀 입체적으로 보고 그리고 지금 대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평균치의 유저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매력적 요소 상업적 요소라는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 정리 정돈 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되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상업적인 요소라는 부분들 조금 한번 몇 가지 기존에 있는 게임 방법론을 미루어서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요소를 들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우 세련되고 당위성 있는 유저들과의 유저들 간의 경쟁 시스템이 있는가 세계관과 자유롭게 묻어가는 유저 간의 연결을 유도하는 커뮤니티 혹은 생활 시스템이 있는가 그리고 선물을 무지하게 사주고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예쁘고 매력적인 유저 혹은 NPC 캐릭터가 있는가 물론 이건 옛날 기준이나 또 틀립니다 옛날에는 그냥 비주얼만 예쁘다고 되지만 요즘은 제가 보기에는 눈을 펴 너무 올라가서 생동감이 있는 애니메이션과 뭐 페이셜 연출이 병행이 돼야 사실 더 어필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매우 짜임새 있고 몰입할 수밖에 없을 정도 거의 드라마의 몰입 정도 수준의 좋은 스토리텔링과 세계관이 있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죠 제가 선택한 기준으로 마지막인데 강렬하고 인상적인 드라마나 영화 수준의 캐릭터 개성 및 대화, 대사가 있는가 라는 정도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 말고도 더 많은 내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사례들 있죠 상업적 요소 성공을 이룰 수 있고 입소문이 날 수 있는 탄탄한 그 무엇 그 상업적 요소는 어떤 시스템 혹은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기도 하지만요 기존의 유사한 아이디어를 조금만 틀어서 아주 매력적인 포인트로 포장하는 것도 상업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새롭게 대단한게 절대 좋은게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것이 20% 이하이더라도 기존에 있는 것을 좀 스타일링하고 조금 유니크하게 틀기만 해도 사람들 특히 유저들은 새롭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너무 뻔히 보이는 새로움을 위장한 포장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상업적 요소는 그렇게 아주 특이하고 엄청나게 대단한 건 새로운 거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을 인지하고 접근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답이 딱 상업적인 요소야 이거 저는 그거는 좀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그리고 여기 상업적 요소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좀 뭔가 새로운 게 있어라는 혹은 차별성이 있어라는 것과 유사합니다 사실은 시장에서 차별성 있는 그 무엇 그리고 차별성이 있는 그 무엇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절대적으로 새로운 게 아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 옛날 것이고 가물가물해졌지만 다시 보니 새로운 것 다시 보니 느낌이 다른 걸 이런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트렌드에 대한 부분이나 과거에 대한 어떤 로망 추억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시점으로 끌어당겼을 때 이게 새롭게 느껴질 것인가 그게 만약에 새롭게 느껴진다면 그건 상업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업적 기준이라고 보았을 때 내부 인원들의 역량 혹은 대외에 있는 파트너사들 혹은 파트너 프리랜서 파트너 작가 그룹 들의 역량 대비 기타 등등을 봤을 때 프로덕션적으로도 이게 뒷받침 되어야만 상업적인 거죠 왜냐하면 상업적인 요소를 알고 있는데 만들어낼 수 없으면 그건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닌 거죠 그런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접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는 게임의 상업적 요소가 확실하게 있는가 문장으로 나열을 하던 조직에 있는 코어 멤버들의 경험 데이터와 커리어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나열을 하던 어느 정도 텍스트화된 개념으로 그것도 우선순위에 집중해서 이것저것 저것 주제주제 이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딱 그런 어떤 상업적 포인트를 딱 집어 줄 수 있느냐 이 질문의 핵심 키포인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좀 얘기하다 보니까 많은 내용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좀 짧게 끝나긴 했는데 아무튼 이 영상도 여기서 끊고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